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던 국내 당구 시장에 큰 변화가 불고 있습니다. 당구는 지력과 가벼운 운동을 요하는 스포츠인데다 집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접근성 또한 용이해서 당구 마니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적인 당구 콘텐츠와 당구 레슨용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당구의 기초 이론부터 3구, 4구의 고급 기술과 당구 시스템까지 배치도, 해법 이미지, 해설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당구 콘텐츠 전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구 스포츠의 대중화를 선도하며 관련 업계 리딩 컴퍼니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구와 4구처럼 구멍이 없는 종목을 칭하는 캐롬 분야에서는 시장 규모와 사용자 수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당구 시장 속에 최근 이들 기업은 당구 레슨용 시스템을 개발해 다양한 당구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희의 콘텐츠는 사용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 레슨과 프로 선수들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당구 입문자를 위한 기초부터 프로 선수들의 실전 공략법까지 수록하고 있으므로 초보자부터 선수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구 교재로서 내용이 좋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터와 모바일 장치를 연동하여 당구 대위에 직접 자체 개발한 콘텐츠를 띄워놓고 가르치거나 연습할 수 있도록 당구 레슨 시스템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들은 당구를 쉽게 배우며 보다 빠른 실력 향상을 원하는 당구 동호인들을 위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왔다. 특히 이들의 콘텐츠는 당구 게임이 아닌 당구 훈련용 콘텐츠이다. 당구 지도사의 경험과 당구 이론서 그리고 프로 선수들의 실전 공략법을 기초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저희는 2020년부터 스마트폰 당구 교재 자체 어플 앱을 출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했고 2021년부터는 당구 교재의 내용을 당구대 위에 직접 띄워놓고 연습할 수 있는 당구 연습기 bps까지 개발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오프라인 전시장인 저희 당구 연습장에서 자체 개발한 당구 연습기 bps를 이용하여 실제로 레슨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1회 소비로 끝나는 콘텐츠가 아니라 연습을 하며 반복 소비되는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콘텐츠는 단발성이 아닌 내용의 일관성이 있고 콘텐츠 구성이 체계적이어서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당구 이론과 실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많은 당구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저는 2016년부터 쓰리쿠션 연습을 시작하면서 모든 과정을 기록해왔습니다. 제가 겪었던 연습과정과 성장의 과정이 그대로 콘텐츠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현실적이고 사용자의 눈높이에 가깝습니다. 또한 저희 연습기에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원본 동영상이 존재합니다. 즉, 머릿속에서 가공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당구대 위에서 공을 쳐서 득점이 되었을 때 사용된 두께, 당점, 속도, 그리고 경로를 그림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당구 레슨 콘텐츠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플레이 노트 기능, 레슨 매칭 서비스 등으로 당구인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당구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당구대 위에 직접 띄워놓고 연습할 수 있는 당구 연습기를 자체 개발해 올해 특허 출연을 완료하였다. 시장에서의 효용성과 사용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당구레슨 전문, 당구 연습 전문이라는 컨셉으로 부천 신중동역 근처에 제품 전시장 겸 당구장을 작년 5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당구장에서는 2018년에 당구 종목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제가 직접 BPS를 이용해서 레슨도 해드립니다. 당구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배우고 싶은 분 게임 말고 당구 연습의 재미를 느끼고 싶은 분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계신 분 등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들의 콘텐츠는 다양한 환경의 당구대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 당구 동호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콘텐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급 이상의 동호인은 물론 당구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당구 동호인들의 득점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6년 새해 연휴에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브롬달 선수의 TV 중계를 보고 3쿠션의 매력에 빠져서 당구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구의 매력에 빠져서 시작해 연습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의 당구 콘텐츠 전문 벤처 기업이라는 이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업자가 당구 동호인이고 전문가이며 실무자인 것 이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당구 콘텐츠 전문 벤처 기업으로서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당구 시장을 이끌어가는 1위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당구와 첨단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신개념 당구 콘텐츠 국내 당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콘텐츠로 더욱 즐거운 당구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